야, 여러분들 이 비디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리지? 서울시도 엄청 이쁘려면 이쁘다. 이 한강변 이렇게 그냥 지나면 가도 하늘의 구름이 와, 어떻게 저렇게 숨사탕같은 걸 뭐 이렇게 되게 분위기 있어, 깨끗해. 무슨 동남아시아 날씨처럼 우리가 잘 때 있잖아. 새벽 시간에 새벽 한 2시부터 한 6시 이 쯤에 비가 한 번 쫙 와주고 아침이 되면 항상 날씨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너무 이뻐서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어디 가다가 창문을 한 번 찍었네. 아주 그냥 짱인 듯. 그나저나 오저께 ACT 성적이 나와가지고 우리 원서 쓰는 고객분들, 학부모님 한 분하고 통화를 드리다가 어머님이 고민이 있으시다에다 통화를 했지.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 프라이벗한 것까지 다 오픈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이제 이런 거야. 아이가 시험이 예상보다 못 봤어. 근데 왜 못 봤냐를 보니까는 이게 평소에는 공부 되게 잘하거든. 내신도 되게 좋고. 근데 이게 시험 날만 되면 긴장을 하고 배탈이 나거나 머리가 하얘지거나 두통이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서는 공부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막 목숨 걸듯이 그게 막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랬나 모르겠다 나도. 근데 그 압박감을 느끼면은 시험에서 정말 막 설사하기 시작하고 막 안 아프던 모두 막 나 별의별 앞에 하얘진 적도 있어 나는. 그 고충이 그 압박감이 어떤 건지 알아. 근데 이 10대 아이들은 마음이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단 말이야. 많을 수도 있어 일부만이 아니라 그게 다일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시험 성적을 물었는데 시험 성적이 어젯밤에 오픈이 됐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못해. 울면서 학교를 갔다. 그런 이제 얘기를 두고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서를 쓰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원서에다 점수는 어떻게 해. 앞으로의 테스트는 어떻게 계획을 해 뭐 요런 상의를 드리다가 마음에서 제일 느껴지는 거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은 마음이 좀 들어서 쭉 말씀을 드렸어. 근데 어머님께서 많이 와 닿으신 거 같고 전화하기를 잘했다 말씀을 해 주시고 했어요. 이 비디오를 보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 결과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나왔던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쌤이 하는 말을 좀 듣고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 증명서 관련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학교 리스트 중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외국인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교들은 여기 10군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잡하다 복잡해. 이렇게 봐주셔야 여러분 정성입니다. 고객 여러분 요렇게 하셔야 부모님들께서 또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요정도 만들어 드리면은 작성하실 수 있겠지 해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우 이거 은행 장문수 설명비디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학교가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후딱 하고서 내 업무를 볼 수 있었던지 이게 한 시간 반째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앉았는데 이제 갖다 붙이고 편집 유튜브에 올리고 고객분들께 내일 전송 이러면 되겠다. 우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뭐 매년이 시즌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도 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우와 웬덩이야 이러고 이제 대학교들을 뭐 이제 리스트를 쳐 올려볼까 하는 놈들도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테스트 테이킹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끝까지 정말 원서스는 끝까지 원서스 보내 얼리 디시즌으로 쌤은 붙었잖아. 근데 디시즌 보내고 나서도 한 판 더 가라 라고 카운슬러가 해가지고 또 갔던 경우도 있어. 솔직히 너무 오래돼서 그 점수가 앞에 점수보다 나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은 SAT를 잘하거나 ACT를 잘해서 엄마 아빠를 프라우드하게 만들고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뭐 부러움을 사고 이럴라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거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또 흥분한다. 또 흥분한다. 컴다운. 컴다운. 왜 이런 얘기 하다보면 이렇게 흥분이 되지? 됐고 넘어가. 그건 안 나와도 돼. 우리의 목표는 뭐야? 대학에 입학이야.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그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몇 점이 나왔는지 사실 생각도 안 날 만큼 기분이 좋아. 원하는 대학에 붙으면. 유후! 여러분들은 이 점수가 잘 나오고 첫 번째 시나리오. 이 점수가 SAT가 뭐 예를 들어서 원할 수 없어도 빵 터지고 대학교 빡 떨어져. 그건 괜찮니? 안 괜찮아.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SAT는 우리가 원하는 이 대학의 입학이라는 거에 가는 중간 과정뿐이야.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반대로 SAT는 내 성에 차는 만큼 안 됐어. 근데 대학에 빡 합격이 돼.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해서 인생을 갈래? 하면은 열이면 열 다 이쪽 가겠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붙는 게 장땡 아니냐. SAT 점수는 안 나와도 that's fine. 대학에 붙으면 그냥 앞에 거 모든 게 다 잊혀져. 그냥 다 해결돼.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지 쌤이. 점수 따위가 안 나오는 거에 기가 죽거나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라. 그거는 새빼기 아니야. 그거 하나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딴 생각하지 마. 아니야. 상관없어. 여기서 원서 쓰는 학생 여러분. 낮은 점수 주면은 낮은 점수 가지고 있는 대로 쌤이 알아서 해결책을 찾을게 플레이한다. 높은 점수 주면은 고마워. 그냥 있는 대로. 높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훨씬 가볍잖아. 일할 업무가. 하지만 쌤은 항상 얘기하지.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면 돼.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붙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방법, 저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이면 되는 것이지.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길을 찾고. 점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다시 또 두 배로 공략을 해가지고 확실히 굳히기를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점수가 하나가 막 마치 그것만 나오면 대학에 붙을 것 같아. 그거 두 개의 연관성 막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점수가 높게 나와도 대학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수가 낮게 나왔다고 꼭 대학이 안 된다고 연결시키지 말아. 반대 상황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면 10월 시험이든 그다음 시험이든 12월 시험까지든 뭐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살아. 혹시 모르니까 뒤에서 일을 할 때 대학 어드미션들은 붙이려면 붙인다. 될 사람은 된다. 잘 될 거야. setback이 아니라 set up이 되는 거야. 더 잘 되려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움츠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겠지? 대학교 쓰는 학생들 기운내고 꼭 잘 되길 바란다. 뭐 저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시험 잘 못 봤다고 그따위로 기죽고 다니지 말아. 분명히 나중에 큰 것에서 대박나서 우리는 붙들어 낼 수 있어. 성공할 거야. 우리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그런 질을 따질 때는 그런데 대학교 실적이 지금 우리는 중요한 학년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뭐 속상한 것은 속상한 거지만 앉아서 동금히 생각해. 대학에 붙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sat 성공하고 대학에 안 붙는 게 원하는 거야.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아직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대학교 원서를 쓰는 과정이야. 결국에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하고 나가 떨어지게 마음 상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붙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뭔 말인지 알지? 쌤 다음피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밤 Newman 잠시 뵙습니다. Titulky known. iyoruz cover. 수준